오늘 복문은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서 사역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생각을 안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만 해도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다는 헬라오로 휘포밉네스코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특별하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특별한 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되새기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서신서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기록하여 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하고 읽고 외우고 또 외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기 좋은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쉽게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고 세팅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는 습관이 좋습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차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을 때 주간 중에 나온 영상 설교를 이어폰으로 듣는 것입니다. 온갖 쇼츠 영상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영상을 보고 듣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말씀 보고 듣는데 투자한다면 훨씬 더 성령의 인도받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단순히 인사 그 이상의 평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바라오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평화의 재단을 세우고 그의 통치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나라 일컬어지는 시대가 2세기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강한 군사력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강한 군주와 강력한 통치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를 힘으로 무력화시켜서 가져오는 무력적이고 인위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드는 제자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더 큰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로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해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권세가 세상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구원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고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상의 임금은 차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의 근심과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그 맡겨진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어떤 악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같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복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으로 버티면 잠깐은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거룩하지 않는 죄와 악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은 은밀한 곳에 숨겨둔 우상을 뜻하지만 크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 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의 속박과 자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기초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도덕은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수많은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변한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이 되면 안 변한 것입니다. 변화는 신용만 하고 느낌만 가졌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변하려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되는 마음의 창조적 변화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상처로 느껴질 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마음의 변화가 생겨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상처의 재료가 되지 않고 감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시선을 주면 부담스런 시선을 피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여 감사하고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루려고 사람들은 수많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와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중에 축복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려는 마음입니다. 서로 분리시키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가 되려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불이한 마음을 가진 죄인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불이한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불이한 것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진실함으로 신의를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성령 받기 전에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과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권능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 고쳐주는 권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사도들이 어떤 권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 치유사건은 당시 유대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제 거리였습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안진뱅이 치유사건을 통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중 앞에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신 성령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천 명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주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도 베드로가 다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 수가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유아들과 여자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복음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1차 설교에 3천 명 2차 설교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말입니다. 성령이 유대사회를 발칵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성령의 쓰나미가 유대사회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사회의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보아왔던 안준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서 더 이상 흘난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한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짐으로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님과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며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관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며 놓아주었지만 사도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도들이 복음에 방해를 받았을지라도 복음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천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쉽고 편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셋째,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된 영적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감각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자아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편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아를 포기할 때 성령님은 더욱 세심하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자아를 포기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성령 인도는 의미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순종이 있을 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왜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가 적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을 가장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시험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애국을 떠나게 되자 바로는 즉시 군대를 몰고 추격해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흔들리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말고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신은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 항상 성령 인도받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